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현대사를 시작한다는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킨에 맥주를 딱 그냥 옆에다 끼고 현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제 목표가 원래 한국사의 한능검 영상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는 한번 끝내보자가 목표였는데 지금 이제 뭐 10월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설레발치고 있네 또 그러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엄청납니다 지금 막 360명이 넘어갔어 막 기적이야 이건 저는 기적같아 진짜 내 유튜브를 300명이 넘게 구독했다고? 이상한 사람들 같아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혹시 변태들인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마이너한거 찾아다니고 수집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 있는데 굳이?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마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제 영상을 댓글을 남기거나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뭔가 유명 강사들은 나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이 추려가지고 나한테 이거라 뭐거라 하고 쓰셔박아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제 영상은 어? 이 사람은 뭐 나랑 수준이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잘 아는 수준? 역사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역사 좀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 옛날 이야기 해주는 느낌? 그래서 좀 더 만만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맞나요? 그만할게요 이런 뭐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안 좋더라고 시끄럽다 소리를 들 것 같아요 현대사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사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한눈검 현대사는 쉬운 패턴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눈검 문제 내는 출제의원들이 여러분을 봐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를 어렵게 내면 너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 현대사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 왜 옛날 역사들은 한정된 자료 우리한테 전해내려오는 현재 존재하는 자료 또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도 신빙성이 있고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려서 문제가 뽑아지니까 범위가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는 자료가 개많아 엄청 많아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현대사입니다 두투부도 못한 사료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점점 지금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더 쉽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떤 시대에 그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심지어는 옛날 조선시대 임금에 대한 평가가 지금 와서 달라지는 만황에 그런데 불과 몇 십 년 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단정지어 내린다?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한두 끝 현대사는 쉽게 나옵니다 한두 끝은 기본을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습니다 현대사 현대사 이거 최근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재미도 있어 공감도 되고 우리 막 TV 프로 꼬꼬무 같은 거 당신이 혹하는 사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사건들 이야기 듣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대사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귀를 기울이셔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제가 또 말하다 보면 저의 그런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뭐 주대 없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제 주관적 견해가 들어갑니다 제가 흥분하고 필받으면 제가 그냥 말을 막 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제가 현대사는 6개의 키워드로 진행되어 왔다고 블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난과 경제성장, 또 독재와 민주화, 분단과 통일 이 6가지를 빼놓고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현대사예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가 정착한 경제대국으로 가는 과정이 현대사입니다 그리고 독재의 사설을 끊고 법주주의가 확립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이 현대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의 아픔을 벗어나서 통일로 가는 과정이 바로 현대사입니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 답 나오지 일단 경제 관련된 게 나오겠지 박정희 시절에 경제개발계획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김영삼 때 IMF 터진 게 나오기도 하겠고 또 김대중 정권 때 IMF 극복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랄까? 독재가 나오죠 독재 우리 박정희 유신 시절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겠고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독재로부터 싸운 국민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이 나올 테고 또 신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올 테고 또 결국 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과 통일 분단은 왜 일어났어? 6.25 전쟁 나오겠죠 6.25 전쟁 나옵니다 통일은 각 대통령별로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잘 나오고 많은 업적을 남긴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통일 정책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제가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역시 차근차근 제가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쓰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배경과 원인과 그 결과를 스토리로 자기 몸에 체화를 시키면 사실 한국사가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공부들을 하기 전에 먼저 공부할 게 있죠 뭘 해야 될까? 한 1초? 2초만 한번 생각해보죠 생각이 났나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배우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모르면 되나? 알아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근대사에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두방 떨어뜨리고 해방된 것까지만 알았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나라를 만들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만들어지잖아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그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영상은 해방 후 그리고 독립 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6.25 전쟁 이승만 정권과 6.25 전쟁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박정희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 대통령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하고 헌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통일 정책이 각 정권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로 넘어가보죠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두방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해방이 됐죠 응? 참여 깜짝 놀라 응? 갑자기? 열리? 진심? 진짜? 독립이야? 에이 설마 다들 설마설마 했어요 거짓말인 줄 안 사람도 많았습니다 36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갑자기 일본이 졌다고? 그런데 곧 이제 그게 진짜로 밝혀지죠 야 진짜 독립이래 해방됐대 대한 독립만세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방송 듣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윗대가리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일본의 패배 또 일본의 항복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건지 벌써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이게 독립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독립이고 해방이지만 제3자의 입장 또 전 세계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2차 대전이란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뭐 한다고 했죠 우리가 패배한 나라들을 어떻게 할지 승전국들끼리 정리하는 그런 회담들을 하죠 그 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나라가 지배했던 나라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전쟁의 주동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 그런 회의들을 합니다 그런 회의들이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날파리를 잡았습니다 예전 한금에는 이런 회담들이 종종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예 안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몇 회 이후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는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혹시 모르죠 나올지도 순서대로 무슨 회담이라고 카이로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게 무슨 회담이라고 지금 전쟁 중인 제국주의 전체주의 나쁜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할지 다루는 회담이다 가장 먼저 1943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1943년 전쟁도 안 끊는데 웬 회담 우리 그 1943년 9월 달에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담이 열린 거예요 우리 2차 대전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 연합국이었잖아요 카이로 회담은 미국 루즈벨트하고 영국의 처치라고 중국의 장제스하고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알면 되지 카이로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카이로 회담 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조항에 써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준대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이 카이로 회담에 들어가 있어요 1943년 11월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중국에 장제스가 있었거든요 우리 그 1932년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한인애국단 단원 누구야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거 그거에 장제스가 그냥 감동을 개감동을 먹고 막 중국에 연설하러 다니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국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언급했고 요즈벨트와 처츄리 화답을 한 겁니다 한국의 독립은 독립은 보장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에요 시험이 잘 안나오지만 기억을 합시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얄타 회담 얄타 회담 이거 지금 이게 크림반도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쿠라인화인가 그쪽에 있을 겁니다 얄타는 지금 그냥 휴양도시에요 휴양도시 지금은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에 있는 소련이었죠 알타 회담은 1945년이 됐어요 1945년 2월이 열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알타 회담은 소련이 참전하는 내용이 되려갑니다 아직까지는 소련이 2차대는 참전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 당시 미국이 태평양 쪽에서 일본하고 미친듯이 싸우고 있었어요 동남아 쪽 섬들 하나씩 하나씩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야 근데 일본인도 의외로 싸움을 잘하네 야 이거 만주 먹고 또 일본 본토하고 또 태평양 위쪽 다 싸워서 이기려면 이거 혼자 일본은 힘들겠어요 소련이 참전을 해야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겠구나 소련을 끌어들이자 그리고 독일이 곧 항복하면 소련이 바로 참전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38선이 그려집니다 38선이 그려진 회담이고 그리고 소련이 참전하는 내용이 들어간 회담 얄타 회담이에요 세 번째로 포츠담 회담 이건 1945년 7월이에요 5월에 독일이 이미 항복했어 일본 놈들만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일본 놈들만 지독한 놈들이야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13개 조항에 선언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건 8항하고 13항 8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실행한다 그럼 그게 뭐야? 우리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지 포츠담 회담에서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13항이 뭐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안 먹혀요 안 먹혀 목숨을 바친대 목숨을 바친대 전쟁에 그랬더니 미국이 아 그래? 좀만 기다려 하면서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곤 나서 8월 9일에 소련이 참전을 해요 그때가 돼서야 일본이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였지? 원자폭탄 맞고 소련까지 온다고? 알았어 포츠담 선언 인정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이 된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일본이 원자폭탄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24만 명이었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그 당일에 10만 명이 죽습니다 나가사키는 당일날 7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945년 말까지 원폭 때문에 20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엄청난 폭탄이었죠 폭탄 딱 두 방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4만 명 5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군함도 아시죠? 군함도 강제징용 갔던 강제징용 갔던 또는 돈벌러 갔던 조선인들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거기 갱도에서 죽어라 탕광에서 죽어라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이 원폭 떨어진 날 그 떨어진 곳에 가서 잔해를 처리하고 또 시체들을 청소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방사능이 피폭됐어요 피폭돼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계세요 돈벌려고 또는 강제징용계에서 왔다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방사능이 피폭돼가지고 제대로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살아계세요 다큐 한번 찾아보세요 군함도 다큐 찾아보시면 지금도 시골 이런 데서 몸도 못 쓰고 못 가누고 살아계십니다 뭔 얘기도 이렇게 했어 아무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조선총독부도 일본 본토에서 포차담선을 수락하고 그것도 항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조선총독부도 연락을 받았겠지 야 이거 졌댔다 야 큰일났다 야 이거 일본이 전쟁에서 졌대 우리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화난 조선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우리 조선에서 일본으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조선에 있는 일본 민간인들이 수십만명이 있는데 80만명이 넘게 있는데 일본 군인들도 겁나게 많은데 이거 한국 독립되면 우리가 살아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였던 여운형을 부릅니다 여운형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죠 우리 근대에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일장기 말소 사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거기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여운형은 그 좌파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아무튼 정독부의 정무총감 엔도가 여운형을 8월 14일에 부릅니다 그리고 여운형한테 말하죠 여기 여운형씨 여운형씨? 여운형상? 불렀겠지? 우리 오늘 내일 사이로 항복할거야 2차 대전 지지칠거야 이야기할거다 방송 내보낼거야 그런데 우리 목숨이 너한테 달렸다 우리가 행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여운형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운형이 야 일곱놈들아 그러면은 다섯가지 조건을 너희들이 좀 보장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 정치범 또는 경제범으로 감옥에 간 우리 사람들 다 석방시켜라 그리고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놔라 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하는 정치활동 그거에 간섭하지 마라 또 우리가 치안유지하겠다 그것도 간섭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 또 청년들 학생들 우리가 알아서 조직하고 훈련하는 거 간섭하지마 근로자들 농민들 우리 나라 세우는데 동원하는 거 간섭하지마라 하여튼 간섭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떠나라 식량만 좀 확보해놓고 그런 뭐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여운형은 해방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약간 미래를 좀 내다봤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에 갔더니 약간 일본 폐망이 삘이 난거야 그래서 1944년에 1년 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등장해요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다 1년 전에 해방 1년 전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총독부와의 대화 끝에 해방이 된 당일에는 그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해방 당일 1945년 8월 15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만듭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몇 시야 지금? 제가 지금 20분 동안 무슨 헛소리를 좀 했나보네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네 한눈권 선택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의 폐망과 강복에 대비해서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게 두고라고 여운형 또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언제? 8월 15일에 1945년 8월 15일 조선건국동맹은 1년 전에 아무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치안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일본군이 빠지고 갑자기 날아가면 혼란스럽잖아 그러면 폭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안대를 조직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요새는 안 나오는데 예전 한검에서는 종종 나왔어요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대를 만들어서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펼쳤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아 그래? 아 그렇지 와야지 미국은 이제 승진국이니까 뭐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지 그럼 우리도 빨리 급하게 나라를 하나 만들어봐주고 나라대 나라로 미국과 협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북한 아니에요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여운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이승만이 주석 취임을 거절합니다 이승만은 미국 빠거든요 미빠 미빠 거절했어요 아무튼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조선인민에게 고함 우리 미 군정은 38선 이남 지역의 조선 영토를 점령하겠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 야 그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하면서 가볍게 무시를 해줍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뭐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고요 근데 미국이 왜 들어왔냐면요 이때 소련이 2차 대전 막판에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8월 9일날 해방 일주일 전에 참여를 했어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북쪽에서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오 안돼 안돼 야 야 소련 그만 내려 그만 내려 야 논의가 한 반도 다 먹으면 안되지 왜 그래 하면서 우리가 38선 미터라도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미군정이 점령군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미군정 미군정이 무슨 말이야 미군이 다스리는 체제니까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간의 미군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3년간의 미군정 기간 동안 시험이 너무나 잘 나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 3년간의 미군정 기간 곤란의 시대였죠 곤란의 시대였겠지 이게 36년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됐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북통일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를 뿌리내리려고 하는 사람 또는 미국 편에 선 사람 또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달라듭니다 그러면 미군정은 무슨 일을 했느냐 시험이 잘 안나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는 미군정이 한 일들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안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알고만 있었시다 국가 국가 자유화 정책 곡곡 양곡 쌀 미국 식량도 공출하고 배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나라야 프리덤 마켓이잖아 프리마켓 프리마켓 이코노미잖아 자유시장 경제 근데 배급? 배급이라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미국 자유시장 경제를 따라야지 야 미국 거래도 자유화할게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도 매겨지겠지 안정될거야 하지만 어떻게 돼? 빠밤 어떻게 되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왜? 해방이 되고 나서 미친 듯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간도에서 중국에서 연해주에서 미국에서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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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지 쌀 생산량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쌀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생산이 안 따라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쌀값이 미친듯이 올라가죠 쌀값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 미군정에 실시한 고가 자유화 정책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그래서 아야 그럼 안되겠다 우리 다시 한번 공출 배급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 수집령을 발표를 합니다 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예요 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왜 날파리가 많아 아이씨 아참이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한 일 또 하나 보자면 귀속농지 처리가 있습니다 귀속농지 처리 나중에 가면 이승만 시절에 귀속재산 처리하고 농지개혁 막 헷갈려 헷갈리긴 하는데 미군정이 한 건 뭐라고? 귀속농지 처리 귀속농지 처리 일단 미군정이 일본이 가지고 있던 또는 그 뭐야 동양측식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미군정 상하에 있는 신안공사라는 곳으로 모두 이완을 시킵니다 신안공사 이 신안공사가 이완받은 토지를 귀속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토지행정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귀속농지들을 농민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군정의 귀속농지 처리예요 됐어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거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언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봅시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해방이 8월 15일인데 12월에 열렸으니까 한 3개월 4개월 후에 열린 거죠 야 이거 일본식인지 어떡하지 한국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게 되느냐 한국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와 연합국이 협의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탁통치 협의를 위해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합의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중요하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핵심 신탁이 뭐예요 신탁 믿을 신자에 부탁할 탁자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나라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대신 통치해주세요 그게 신탁통치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하면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찌한테 통치를 당했는데 또 또 또 또 또 신탁통치를 하라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또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야? 바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반탁운동이라고 해요 반탁 반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신탁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어요 찬탁이라고 해요 찬탁 그러니까 찬탁과 반탁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분열을 하게 돼요 좌익과 우익이 분열하게 되고 찬탁과 반탁이 분열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짧게 흐름만 파악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흐름을 파악해봅시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첫 번째 해방 후에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두 번째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렸고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다 세 번째는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국내에서는 반탁운동 찬탁운동 등 분열이 시작됐다 쉽죠? 여기까지 이 세 가지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쉽습니다 쉬워요 계속 이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나와요 사료에다 반탁을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딱 나옵니다 내용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우리가 또 외세의 신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리고 찬탁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거는 건국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거는 일산의 약과는 다른 것이다 하면서 찬탁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정답 선택지로 가거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으로 인해 주장되었다 다음 주장들의 배경을 묻는 문제로 그런 문제로 이렇게 모스크바 3상회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셨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펼쳐졌다 까지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46년 3월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왜 열려? 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열려야죠 열립니다 46년 3월에 어디서 열려?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덕수궁 궁궐 문제에 나오잖아 미소공동위원회가 어디서 열렸나 덕수궁 석조전 근데 결정을 못 내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못 내려요 이 당시 미국하고 소련이 얼마나 냉전시대잖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로 극렬하게 정말 대립하던 그런 냉전시대였습니다 결론을 못 내려요 서로 합의 같은 게 있을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면 휴회 휴회 이혼회를 쉰다는 뜻이지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 무기한 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섯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그 이승만이 전국을 돌면서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제대로 할게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수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1946년 6월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보통 문제들인의 순서 찾기 위치 찾기 또는 배경 찾는 앞뒤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발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뭘까 무기 휴회된 공의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무기한 휴회된 무기한 휴회된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무기 휴회된 공의 미소공동위원회가 불발되고 다시 열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남쪽에서만 정부를 만들던지 이혼회를 만들던지 하자 그리고 나기 후편이니까 쏘는 놈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장갑바나 우리 그 당시 우익세력의 큰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통일정부를 세우지 말고 남쪽만 정부를 세우자는 말을 정읍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게 뭔 이게 뭔 개 너무 멍멍속이야 우리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싸워왔는데 나라를 지금 두 개로 갈라자고 두 동강내자고 이념 이념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이념 때문에 나라를 둘로 갈리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익대표의 김규식이 대표적이었고 좌익대표의 여운영이 힘을 합칩니다 그게 뭐야 그리고 운동을 벌려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직후인 1946년 7월부터 펼쳐지는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좌우 합작해서 임시정부도 빨리 만들고 이수석 공동위원회도 다시 빨리 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좌우 합작 7원칙도 발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될까요? 안되지 안됩니다 냉전 냉전이잖아 미국과 소련도 냉전이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 자체도 좌익과 우익으로 극도의 대립 상태로 충만한 상태였어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이승만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 합작 운동이 펼쳐졌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이승만이 남방만이라도 남한만 따로 하자 그랬더니 아야 그거 안되 안되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 소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미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우리 좌우 합작해서 해보자 좌우 합작 운동이 펼쳐졌다 그게 바로 여섯 번째로 안해야 될 사건이에요 슬슬 좀 외우기 힘드시죠 그래서 앞뒤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앞사건이 뒷사건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모스크바 삼성회의 그 신탁동치 때문에 반탁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가 불발되자 정읍 발언을 하고 남한만이라도 하자 그러자 안되 좌우 합작 이렇게 가야되요 좌우 합작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운동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를 봐야죠 그 다음에 1947년 5월에 드디어 열려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되겠어? 안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죽자고 달려드는 사이였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되겠냐고 역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추가다 깨내어 너네 미국 너네하고는 이야기 못해 미국도 마찬가지 야 이 빨갱이 이 쏘는 놈들 니들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럼 우리 이거 그냥 유엔으로 넘기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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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유엔 우리 둘이 하지 말고 유엔 결정에 따르면 되잖아 그래 야야 유엔으로 넘겨 넘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47년 11월부터 1948년 2월까지 유엔 총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남북한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총선거를 실시하자 근데 이 당시 유엔은 미국의 입김이 컸습니다 당시 남한하고 북한의 인구를 비교하면 남한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남북한 인구 비례를 맞춰서 자유총선거를 하자는 얘기는 곧 남쪽 사람들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쏘련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합니다 근데 유엔에서 결정하는 건데 뭐 어떻게 유엔 총회 결정이 나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보냅니다 그런데 쏘련하고 북한은 38선 너머로 그 위원단을 못 넘어오게 합니다 야 나는 반대했는데 이거 완전히 완전히 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겠다는 그런 소리 아니냐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마 넘어오게 하면 싸버리갔어 싸버리갔어 넘어오지 말라오 싸버리갔어 이렇게 했지 아무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결국 북한에는 못 넘어갑니다 가서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 넘어가 아 그러면 이거 남한만 그냥 단독선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니 누가 나서요 김구가 나왔습니다 김구 읍고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70살을 먹고 3살을 더 넘어갔어 내가 이 나이에 바랄 게 없다 내가 독립운동 세빠지게 미친듯이 했는데 이런 결과를 농담할 수가 없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야 절대 안 돼 라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남깁니다 이 김구의 발언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비교해서 시험에 등장할 수가 있겠죠 서로 반대가 되잖아 내용이 서로 반대되잖아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또 인물 문제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또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구가 아무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해봤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지만 어떡합니까 결국에 유엔 소총회가 1948년 2월이 열리고 결정이 돼요 뭐가 결정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봅시다 찬탁반탁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1차 미소공동의 연회가 열려 결정을 못 내리네? 야 이놈은 결정도 못 내리고 무기한 후회됐는데 그냥 남한만 선거하지? 이승만이 정읍에서 일으키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좌우합작운동이 펼쳐져요 그리고 좌우합작운동이 펼쳐지던 중에 2차 미소공동의 연회가 열립니다 역시 안되지 안됩니다 야 우리끼리 안되겠어 미국과 소련이 유엔총회로 넘깁니다 그리고 유엔총회가 열려요 야 남북한 인구비례에 맞춰가지고 통선거 실시하고 임시위원단 보내서 선거하면 되잖아 그런데 북한하고 소련이 이북으로 못 가게 하네 에이 그럼 남한에서 말할까? 그러자 김구가 절대 안되 384를 베고 쓰러질 지연동 절대 안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엔소총회 열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이 난다 이때가 바로 1948년 2월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이걸 쭉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선거를 한다는 말이지? 선거를 왜 한다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인데 왜 선거를 한다는 거지? 이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겠지만 노베이스에, 쌩 매국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 있잖아 눈댕글댕글 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지금 하려는 게 뭐야? 나라를 세우려고 하잖아 나라를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각 부서들이 있어야 되겠지 정부를 수립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야 너 대통령해 야 우리께 사법부 한번 만들어볼까? 나는 노동부 나는 여가부 그럼 되나? 안되지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법 그렇지 법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법대로 정부의 여러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지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법이 뭐야? 법 중의 법 법으로 부도 법 가법으로 부도 법 헌법을 만들어야지 좋아 그럼 법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지 입법부 국회잖아 국회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선거들은 모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자꾸 지금 선거 선거 하는데 이게 무슨 선거인지 아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디까지 했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결정이 났다 까지 했죠 야 이렇게 뭐야 이거 날파리가 왜 이렇게 돌아요 야 이렇게 남한하고 북한이 분단이 되는구나 우리 같이 독립운동 했었잖아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일제에 대항해가지고 한편이었잖아 왜 그러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결정이 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하면서 남북협상이 시작됩니다 남북협상 1948년 4월이에요 협상단을 꾸립니다 김규식 김구가 중심이 돼서 북한에 갑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두봉 협상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요 이것저것 합의도 이끌어냅니다 외국 군대들은 다 철수시키자 또 내전 방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좋아 합의하자 그리고 남도선 단독선거는 하지 말자 이런저런 그런 합의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이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리고 북한은 이미 소련이 장악했어 이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뿌려낼 수 있는 그런 흑토양이 완성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소련이 저기 북한쪽은 이미 정착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냐 나도 반대야 너네 둘이 합의했다고? 그게 뭔 상관이야? 갱무시를 당합니다 남북협상 실패해요 그리고 이때 김원봉이 북한에 가서 북한이 놀랍게 되죠 원래 남한에 있다가 김원봉이 북한으로 넘어간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너무 길입니다 남한에서 살기 힘들었어요 김원봉 자익세력이었잖아 사회주의 세력이었죠 수시로 테러 위협도 받고 심지어 해방됐는데 독립운동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김원봉이 근데 일제강점기 시절 내공로 경찰한테 경찰이 그대로 미군정 이왕 돼가지고 그 일제 쪽파리 경찰들이 또 그런 내공로 친일파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다시 조사를 받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익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 나갑니다 여운형은 이미 암살당했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갔어야 되겠지 북한이 사회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이자 사회주의이자였으니까 가는 겁니다 아무튼 김원봉이 가서 눌러앉게 되죠 아무튼 남북협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남은 거 뭐 남았어요? 이제 뭐 남았어? 선거만 하면 되죠 어디만 선거해? 남한만 선거를 하면 되죠 1948년 5월 10일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5.10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어디만? 남한만 실시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5.1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그리고 남한에서만 실시된 선거 그리고 재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당시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무효처리된 선거 바로 5.10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열립니다 지금 위에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선거를 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어 아셨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5월 10일 총선거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남한에서만 실시된 선거 재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 그리고 당시에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무효처리된 선거 국회의원 총 200석 중에서 제주도 두석이 무효처리가 되고 그렇게 1948년 5월 31일에 재헌 국회가 수립이 됩니다 재헌 국회 재헌 국회 재헌 재헌이 뭐야?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 우리가 헌법 만들려고 국회의원 뽑았잖아 그러니까 재헌 국회예요 재헌 국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죠 재헌 국회가 한 일들이 시험에 별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헌 국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뭘 했을까? 이름이 재헌이니까 헌법을 만들어야지 뭐 있겠어? 재헌 국회니까 헌법을 만들어야지 재헌 국회 국회의원 그때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 그러니까 헌법 만들고 대통령 간접 선출하는 내용 넣고 대통령 이승만 뽑고 또 부통령 이시영 뽑습니다 재헌 국회가 한 일들은 헌법도 제정하고 치질파 청산하고 농지개혁하고 대통령 선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재헌 국회가 한 일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승만 정권에 포함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아무튼 재헌 국회가 이제 만들어졌어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뒤이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에 그럼 뭐야 당연히 그동안 했던 3년간의 미군정도 끝이 남았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항받습니다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공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야 유엔총회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니까 유엔에서 인정한 그때 정부는 대한민국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북한을 괴뢰군 괴뢰정부라고 했죠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정부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들을 흐름을 달달달달달 시험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시험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 수리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좀 힘들겠지만 처음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리 과정을 살펴봤는데 중간에 설명을 안 한 게 있죠 뭐 했어? 제주 사삼사건을 안 했지 근데 사실 제주 사삼사건만 가지고도 꽤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 30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등금이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제주 사삼사건 때문에 5.10 총선거할 때 국회의원 두석이 무효처리 됐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사삼사건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1948년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이 나니까 제주도에 있던 좌익세력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생긴 유혈사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좌익세력이 반발했고 또 우익세력 또는 정부가 이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죽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진압이 이승만 정권에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사삼사건 관련해서 영화도 많고 책도 있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제주 사삼사건이에요 아 그 영화 지슬지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슬 끝나지 않은 그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꼭 보시고요 아 뭐 얘기해야 되고 제주 사삼사건이 한등금에 나오긴 나와요 한등금은 그냥 한 줄로 외우시면 됩니다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딱 이 한 줄 저런 선택지가 나와요 뭐라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이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럼 뭐야? 아 이거 제주 사삼사건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길게 하니까 뭐가 아프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제원국회는 다음 영상에서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제원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뭐 했어? 대통령 이승만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원국회가 한 일도 이승만 업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면 되니까 같이 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쭉 하면서 중간중간 헌법이 개정되는 순간들 또 이런 개헌의 과정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통일정책 이런 것들은 뭐 시대순으로 쭉 이야기 하긴 할 거예요 다 언급할 겁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매치가 안 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개헌 부분하고 경제 부분하고 통일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현대사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두 분이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